2021 SBS 연기대상 조연상 미니시리즈 장르 판타지 부분 남자 수상자는 김의성 씨 축하드립니다. 김의성 씨는 모범택시에서 사적 복수로 꿈꾸는 장성철역으로 천악을 넘나드는 입체적 연기를 보여주며 안방극작에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대 뒤에서 하이라이트 리를 보면서 제 연기를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덜 부끄럽게 연기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 해 너무 멋진 경험도 했었고 힘든 시간도 보내는 다사다난한 그런 2021년이었는데요.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내년은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